제가 분명히 올케스팅 받으신 분께는 특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하, 나는 그럼 이렇게 울어야지.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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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얘야. 어떤 모션을 취하셔도 그게 본인의 옷인 것처럼 착 잘 감겨서. 이보시게, 안 되네. 이 나무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보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영상이 기억에 남는 기분이 들었어요. 빨리 들어갔습니다. 학동아, 이건 아주 독한 약이라 아이들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래 먹는 걸 안다. 하지만 학동이는. 메인 역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오늘도 주인공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올케스팅권을 받은 지원자들에게는 바로 2차 오디션 없이 최종 진출 확정입니다. 최종 진출 확정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올케스팅권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지원자분들은 남은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셔야 되는데요. 팀장이 제공하는 이야기를 암기 후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끝나면 자신 있는 부분부터 앞으로 나와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점수에 포함되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머 세상에. 정말 울고 싶어. 나는 여기서는 틀리겠구나 그랬어요. 나는 암기력은 남의 세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어떻게 내가 더 떨린다. 저 때 막 긴장. 긴장 떨림 막 이게. 저럴 때 저력이 나와. 정영주 팀장님은 총 다섯 분이 계시는데 무려 올케스팅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탈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과제는요. 일단 뮤지컬 장르가 모든 것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연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 지금 뮤지컬 넘버죠. 네. 팀장님. 네. 조금만 불러주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신이여 허락하소서. 신이여 허락하소서. 역시 우리 팀장님. 자 그럼 팀장이 노래를 원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보통 히로애락을 표현하는 감정들이 있죠. 기쁘고 또 노여워하고 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가사가 조금 틀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감정을 잘 실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한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시작해 주세요. 당신이 나. 천천히. 천천히. 5분 동안 외워야 되는 글귀가 제 처지하고 너무 딱 맞았어요. 신이여 도와주소서. 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즉석에서 해놔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5분 안에 센스를, 센스를 보는 것 같아요. 5분 안에 센스. 뭐라고 이제 피 마르라고. 1차보다 더 긴장돼.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더구나 안 외워질 건데. 차분해야 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오디션을 통과돼야 되겠다. 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이 먼저 알고 싶으세요? 아, 이은임? 이은임 주연자님. 제가 암기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외우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국만 매시는 할머니. 응. 너무 사랑스러웠어. 여보, 내가 보이요? 여보, 내가 보이시오? 네, 잘 보여요. 이것도 아니오. 여보, 내가 보이시오? 네, 잘 보여요. 찾았다. 신기한 나뭇잎을 찾았다. 아주 잘 보인다. 이 도둑아. 제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의 모습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은임 주연자님. 이은임님께는 방금 보여드린 가사에 슬픔의 감정을 넣어서 암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픈 감정. 잘하셨으면 좋겠다. 화이팅.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가슴 깊이 간직한 꿈 신이여 허락하소서.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저는 노래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노래로 익혔거든요. 네, 그러면 노래로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슬픔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나만의 꿈 날 버린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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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여 허락하소서. 신이여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봐. 정말 어렸어. 아까봐. 금방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났어. 아니야, 괜찮아. 감정을 본다 했잖아. 아까봐. 어떡하네. 이번엔 이선아 지원자님. 네. 어떤 감정 원하시나요? 분노의 감정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분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주문이. 다 달라, 주문이. 슬픈 여기는 내가 하면 난 그건 자신 있다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환한 연기를 하라고 할 때 앞이 정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저주하여도 내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꿈. 신이여 허락하소서. 신이여 허락하소서. 신이여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신이여 허락하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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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끼들이 있네. 5분 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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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